택배 일자리의 근로요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배 상하차 자동화 기술 연구 개발은 작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 약 13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한편 택배기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 평가 평가 항목 중 택배기사 처우 기준의 가중치를 올해부터 약 3배 상향합니다. 이번 가중치 상향 결정은 물류업계와 협의를 토대로 시장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. KSD 뉴스 배종환입니다.